혹시 북한에서 두더지도 먹어? 기딴 거 안 먹소. 이 밥에 고기꾼 먹소. 두더지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땅굴을 잘 파오. 통일되면 지하철은 당신 애들이 다 파오. 야, 남조선 이래 전쟁화 같다고 부대 정말 많이 망쳤구만. 부대식당이 대체 몇 개요? 야, 빨갱이. 부대식당이 그 군부대식당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삼촌이 그쪽 아버지 삼촌이랑 싸울 때 만든 음식이 부대찌개야.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방 가지고. 역시 미젤에 원제로 만든 부대들이 많다. 바로 말자. 바로 바로. 내 옆에 내하고 여덟 목은 온나가 하나 있어. 그 지리라고? 남조선 가수라든가. 알지. 걔 모르면 간첩이지. 어차피 나 혼자였지. 이유도 없어. 한심이 없어. 너와 나랑 안이 없지. 남은 집어져. 어랄 밤은 빼내야 해. 버락버락 소리쳐. 나는 현기증. 내 심심풀이 화풀이 상된다. 쉽게 얘기해줘.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. 원래 하나 있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는 당위가 이해 안 되면은 이익의 눈으로라도 통일을 봐봐. 난 절대 선자 핵폭에 동의 못해. 다행이네. 헌법상에 내가 아직 결정할 힘기가 남아있다는 게. 불행인 거지. 역사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힘기가 남았다는 게. 이도아들야 된다. 어? 오우 죽을때라 감사합니다.